이거를 먹어봐야겠다 크림빵? 이거 뭐지? 이게 저당이 된다고? 진짜 될까? 이것만 먹으면 잘 모르겠는데? 안녕하세요 살빼라면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저번에 다이어트빵을 쇼피한 영상을 좀 올려드렸는데 그때 골랐던 빵들을 오늘 한번 좀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먼저 저는 뭐 대부분의 빵 우유랑 먹기 때문에 흰 우유랑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궁금한 게 뭐냐면 제가 지금 먹어보고 싶은 게 바로 이 브라우니인데 왜 그러냐면 브라우니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지금 초코 냄새가 굉장히 진하게 나거든요 도대체 뭘 어떻게 만들었기를 이렇게까지 오? 들었는데 어우 꾸덕꾸덕합니다 상당히 꾸덕꾸덕해요 이거 엄청나게 꾸덕꾸덕하고 이 손에 잡히는 느낌이 어떤 딱딱한 느낌 1도 없고 완전 꾸덕꾸덕 이거 보이세요? 이렇게 이렇게 쪼개지는 느낌 허허 이거 완전 진짜 좀 센 초콜릿 같은 그런 느낌인데 원래 브라우니에 초콜릿 굉장히 많이 넣거든요 정말로 살이 빠지는 게 많나? 이거 65g 전차 65g인데 이거 다 먹으면 164칼로리 정도 엄청 많진 않아요 맛있다 이거 그냥 브라우니 초콜릿 완전 초콜릿이 많이 들어간 브라우니랑 별 차이가 없는데요 아 요새는 진짜 잘 만드네요 이거 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게 달라붙어요 딱 브라우니가 그런 쪽의 브라우니에요 완전히 굉장히 부드럽고 거의 생 초콜릿에 가까운 그런 질감의 느낌 굉장히 꾸덕꾸덕하고 어 약간 밀가루 퍽퍽한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촉촉해요 그리고 음 뭐야 이거 맛있는데 야 요새 너무 잘 만듭니다 이거 진짜 와 이거 놀랍습니다 단맛을 에리스리톨로 당알콜로 좀 많이 내고 살찌는 탄수화물이 3.5g밖에 안된다 그런데 이렇게 달다? 와 이거는 브라우니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좀 대체될 것 같아요 어 초코맛 초코맛 먹고 싶었던 사람 자 그 다음 그 다음 제품 요렇게 사각형으로 되어있는데 완전 정사각형이네 큐브인데 큐브? 어 냄새는 거의 아몬 저기 땅콩냄새 사실 나구요 쪼갰는데 이 질감이 와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 떡 떡 질감이 좀 많이 납니다 어 빵 같지가 않고 만질 때도 굉장히 폭신폭신해요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네요 이거 뭐지? 이거 근데 밀가루 대신 아몬드가루 썼는데도 왜 만지는 건 퍽퍽하지가 않지? 먹어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단맛은 이거 나한가루 냈거든요 나한가 역시 칼로리 0이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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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몬드가루 썼다고 했는데 보통 아몬드가루 쓰면 되게 뻑뻑하고 그러거든요 엄청 촉촉해요 생각보다 엄청 촉촉하고 안에 이게 도대체 뭔가 있는데 동그란 알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요게 그 피넛 버터 같은 맛이 나네요 나한가 맛이 좀 나긴 나요 그 나한가 맛을 표현하기 어려운데 완전 설탕은 아니고 어... 뭔가 그 미묘한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? 나한가 맛을 흑설탕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하여튼 좀 애매한데 완전 설탕 맛은 아니에요 완전 단맛은 아니고 뭔가 그 특유의 희한한 맛이 있어요 그게 좀 납니다 나한가 맛이 좀 나고 피넛 버터 맛이 좀 나긴 나는데 땅콩 맛이 엄청 강한 편은 아니에요 땅콩 맛이 좀 진하게 날락말락할 것 같으면서도 나한가 맛이 좀 나는 느낌? 완전 일반 그 피넛 버터 그냥 완전 피넛 버터 엄청 많이 넣은 그 빵 생각하시면 그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아주 하이라이트죠 야 이거 뭐 생긴 것부터가 이거는 뭐 지금 뭐가 들었을 것 같나요 여러분? 네 크림 들었습니다 크림 그림의 빵 가나슈 우유와 초코 냄새는 거의 이거 그냥 완전 크림밭인데 이거만 먹어서 잘 모르겠는데 크림이 없고 빵이 많은 부분을 먹었더니 빵 맛은 정확히 느껴지는데 빵 질감이나 그 조직은 은근 괜찮아요 딱 크림빵에 적절한 그런 빵 그런 조직은 맞습니다 크림이 많은 쪽을 역시 한 번에 먹어봐요 한 번에 먹어보겠습니다 크림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크림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진짜 많이 들어가 있고 맛있어요 그 외에 여러분 크림 먹고 싶을 때 이렇게 크림 이렇게 쫙 그 찬맛 거기에 빵이 이제 좀 이렇게 그 안에 공기 막 들어와가지고 공기층 형성된 빵에 풍부한 그 지방하고 크림맛 그 단맛 쫙 느끼는 그거 원하시잖아요 그거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먹으면 충족됩니다 제가 봤을 때 크림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막 조금 들어있고 애매하게 그런 거 아닙니다 많이 들어가 있어요 크림 막 터져 나오려고요 이게 지금 다 얼려서 보관했다가 제가 해동을 두세 시간 정도 했거든요 그렇게 딱 맛있는 것 같아요 두세 시간 정도 꺼내놔야 된다 이거 두세 시간 정도 꺼내놔야 된다 이거 야 초코 크림빵은 생긴 게 완전히 안 되게 시커메 안 되게 시커메요 크림이 크림이 자 크림이 많은 쪽부터 한 번 쫙 먹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맛일지 합쳐서 먹어야 음 근데 이게 이게 해동해서 먹다보니까 약간 그 아이스크림 빵을 약간 껴서 먹는 느낌도 살짝 나네요 이거 지금 네 저 개인적으로는 개인적 평가로는 제가 초코를 되게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희한하게 크림빵은 초코 크림빵은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항상 우유 크림빵만 먹거든요 그리고 이 우유 크림빵이 여기 약간 초코 같은 맛이 나는게 밑에 박혀있어요 이 알랄이 있는 이게 초코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굳이 초코 크림빵보단 저는 우유 크림빵이 좀 나은 것 같다 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드립니다 어 살 빼는 멤버십 가입을 하면 입이 안 터질지도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다이어트빵 쇼핑한 거 3개 다 먹어봤는데요 어 전반적으로 다이어트빵 수준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다는 걸 정말 느꼈고요 옛날에는 살 빠지는 빵 하면 되게 맛 없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는 맛도 어느 정도 일반 빵도 정말 비슷하게 정말 많이 올라왔다 어떤 건 심지어 정말 맛없는 일반 빵보다는 얘네가 더 맛있다 그 3개 다 지금 순탄수화물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굉장히 적고 그러면서도 100g 기준으로 칼로리가 한 250정도 엄청 많진 않고요 어떤 한 끼 대용으로 좀 이렇게 먹어도 괜찮은 빵들이 된 것 같다 그런 생각 들고요 맛으로 따졌을 때 저 취향이 좀 많이 들어갔지만 제가 우유크림빵을 워낙 좋아해요 근데 거기에 초콜릿 칩을 박아놨어 근데 그 크림빵이 일반 크림빵이랑 맛이 거의 비슷하고 심지어 괜찮아요 이 빵 조직도 괜찮고 잘 만들었어요 저는 이 크림빵 진짜 1등으로 제일 맛있었고 우유크림빵이 그 다음이 이 브라우니 이 브라우니 이 브라우니 아주 꾸덕꾸덕한 게 이거 제가 좋아하는 브라우니 이런 거거든요 약간 생초콜릿 같은 그런 느낌 나는 브라우니 불운하게도 초코크림빵은 분명히 잘 만든 것 같지만 제 취향이 아니라 그리고 이 피넛 이거 빵은 제가 그 피넛버터를 좀 좋아해요 피넛버터를 좋아하는데 일반 빵 보시면 거의 뭐 피넛버터를 한 통 쏟아 부은 같은 그런 빵도 있잖아요 제가 그런 거를 좋아해서 그 정도를 기대했는데 그 맛은 조금 안 나옵니다 당연히 좀 살이 좀 덜 찌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정도로 하는 건 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피넛버터 정말 매니아는 조금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냥 일반적인 그냥 그 정도 수준이신 분들은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 참는 거 정말 좋고 클래식 잘 하시는 분들 잘 하시는 겁니다 제가 칭찬해 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계속 참고만 살 수 없으니까 빵이 너무 먹고 싶을 때는 무작정 참으려고 하기보다는 대체조도 한번 활용을 하는 그런 스마트한 다이어트를 좀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오늘 다이어트 빵 한번 먹어봤고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참기 너무 힘들 때는 좀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 좀 스마트하게 정말 여우처럼 활용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? 살빼남 멤버십이 있다고? 이렇게 귀여운 브로콜리 뱁지를 내 아이디 옆에 살빼남 얼굴 이모티콘도 있다고? 뭐?